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이 얘기 들어왔죠?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사실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 말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사람한테 말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말이라는 건 어느 정도 진심이 통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 내가 이 정도 워딩을 하면 이 사람한테도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왜곡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인터뷰 스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뭔가 이제 어쨌든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죠? 파급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단어 하나하나에 그래서 가끔 어떤 슈퍼스타들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할 때가 있어요 경기 오늘 어땠나요? 오늘 팀원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환상적인 우리의 홈팬들의 응원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하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좀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말의 파급력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타임라인 순으로 가면은 일단 루니가 호날두에서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맨유와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루니인데 토크스포츠에 따르면은 이거를 인용을 했어요 스카이스포츠에서 맨유 역대 최다 득점자인 루니가 호날두의 이번 시즌 성급한 행동틀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용납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토트넘전 교체 출전 거부가 이제 좀 대표적인 일이 되겠죠 가장 이제 좀 놀라운 일이었죠 맞아요 결국 이제 경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제로 선수들이나 팬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내부 징계도 있었고 터나 감독과의 갈등도 이때도 있었고요 자 루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호날두가 시즌 시작부터 한 일들은 맨유에서 용납될 수 없다 맨유가 재건하려는 순간에 지금 호날두의 이 행동은 방해가 되는 것이다 호날두에게 있어서 머리를 숙이고 감독이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산이 될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호날두는 그 반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니 입장에서는 지금 맨유의 재건의 이 순간에 방해가 되는 게 호날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루니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미 지도자 경력도 시작을 했고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가 그 재정난 때문에 승점 삭감도 받는 상황에서 진짜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꽤 괜찮은 성적을 해서 루니 몸에서 살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딛고 그러면서도 지도자로서 인상을 남기면서 그 시각에서 루니가 봤을 때도 호날두의 시즌 전 행동은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루니 막 수영 덥수록해져가지고 살도 찍어 이랬잖아요 맞아요 특히 루니의 이 말이 저는 좀 더 와닿는 게 뭐냐면 호날두랑 함께 뛰어봤었잖아요 되게 절친했었고 네 독일 월드컵 때 윙크 사건도 있었고 호날두 죽었어 루니의 말에 호날두가 반응을 했는데 호날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루니가 나를 왜 그리 나쁘게 비판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아마도 루니는 본인 커리어가 끝났고 나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근데 말 자체가 너 선수 커리어 끝났으니까 그래 아직 내가 선수하고 있는 게 질투나서 그런 거지 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좋은 말은 아니죠 이게 왜곡이 될 수밖에 없고 진짜 이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호날두를 보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시즌 전에 했던 행동이 팀적으로 봤을 때 호날두도 보면 잘못이 있었던 거는 그렇지 사실이고 그게 뭐 어느 정도 본인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분명 정상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벗어나있던 행동들이었던 거는 맞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내 스스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래도 내가 아 미안해 아 내가 그거 너한테 말해줄 걸 그랬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호날두는 아니 왜 나한테 루니 왜 그러냐 아 제 커리어 끝났고 나는 아직도 이제 맨유에서 뛰고 있어서 질투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봐야 될 거는 단순히 그런 질투로 생각할 게 아니고 오히려 루니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역시 먼저가 아닌가 싶어요 이미 공개적으로 토트넘전 교체 출전 거부처럼 공개적인 문제까지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도 이 루니의 얘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할 필요 있는데 호날두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제가 볼 땐 그런데 자 이날요 또 노 리스펙트 발언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디에셀레틱에 따르면 더썸과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를 인용을 했어요 호날두는 지금 맨유에서 쫓겨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요 호날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신감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맨유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다 그리고 터나우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가 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노 리스펙트죠 그런데 이거는 맨유 팬분들의 마음에서는 많이 벗어나는 발언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맨첼스나이티드는 어쨌든 터나우 감독 아래에서 새롭게 팀을 결성하고 있고 터나우의 픽이나 터나우의 전술 운용이나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이 옳다라고 지금 팬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주춤했지만 다시 결국에 우상향하고 있는 거니까 터나우를 중심으로 팀이 똘또 뭉쳐있는 상황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날두의 발언 중에 이 내용이 있죠 터나우가 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터나우를 중심으로 똘또 뭉쳐있는 맨유 입장에서는 호날두를 존중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호날두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모난돌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게 터나우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락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코치도 아니면서 어떻게 맨유의 보스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라이프랑닉이 얼마나 맨유에서 잘했는지 적합한 입문이었는지를 떠나서 어쨌든 한 절반 시즌가량은 감독으로서 맞췄던 인물인데 여기서도 명가 안 입고 웃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팀에서 호날두 선수가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락닉에 대해서도 우리도 사실 락닉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떠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까지 들냐면은 아 터나우한테 그 노 리스펙트 발언 이거 정말 사실이겠구나 얘 이거 진심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팀에서 이미 겉돌고 있는 호날두가 실제로 맨유를 거쳐갔거나 지금 있는 감독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관계로 지금 보지 않고 있다라고는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가지 인용 자료들이 있는데 나는 맨유를 사랑하고 팬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항상 내 편이다 하지만 맨유가 바뀌길 원하면 정말 정말 많은 것을 바꿔야 할 것이다 알렉스 퍼거슨 경이 클럽을 떠난 이후로 진전이 제로다 근데 이게 호날두에서 입에서 호날두의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딱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팀이 오히려 복귀를 한 상황에서 본인도 암흑기 탈출 반등에 있어서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팀이 그렇게 나아가는 상황에서 호날두는 같이 가기보다는 토트넘전의 교체 출전 거부 그 이전에 프리시즌에서도 한번 경기 도중에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있었죠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상황들도 있었는데 뭔가 팀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본인이 함께하지 않았으면서 막상 퍼거슨이 떠난 이후로 진전이 전혀 없다라고 외부인이 팀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팬분들은 어이없어 하겠죠 넌 여기 소속된 선수잖아 너도 여기 지금 같이 해야지 힘을 보태줘도 모자랄 판에 자꾸 어긋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팀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팬분들은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정말 질라탄처럼 부상이 있어도 라커러분 와가지고 대화하고 야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바라는 질라탄의 모습처럼 호날두가 좀 그래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지금의 호날두의 행보는 질라탄의 행보와는 완전 정반대에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아 저도 그래요 맨치스마이티드의 7번의 상징성을 그래도 호날두 선수가 가장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와서의 행보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일단 그 에버튼 원정에서 한 번 어린패널 이것도 너무 잘못된 행동이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프리시즌 때 경기장 도중에 빠져나간 것과 토트넘전의 경기장 무단으로 이탈한 것 그리고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감독과 팀에 대해서 오히려 갑자기 본인이 비판을 그런 상황까지 만든 걸로 보아서는 맨치스마이티드의 팬분들이 바라는 그림과는 너무 다른 방향의 맨유 팬분들이 원하고 있는 팀 분위기를 완전히 좀 흔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치 외부의 시선처럼 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맨유 팬분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넘버세븐 호날두의 가치도 본인이 떨어뜨리는 거야 맞아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적어도 7번 호날두의 맨유에서의 위험만큼은 좀 유지가 되기를 바랬고 여전히 퍼거슨 경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퍼거슨 경을 아끼는 호날두라면 퍼거슨 경도 아끼는 호날두라면 호날두는 조금 더 팀을 위해서 행동과 발언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인터뷰라던가 팀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가 궁금한데 카베쇼 레콜이라고 이분의 트위터 스카이스포츠 기자예요 턴아워 맨유 선수들은 호날두의 인터뷰 방식과 타이밍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풀럼 경기가 끝난 후 저녁에 런던에서 돌아올 준비 중에 인터뷰 내용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맨유는 이제 호날두의 과단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 옵션이라는 거는 팀의 이적 관련한 이런 옵션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1월이 되었든 여름이 되었든 어쨌든 호날두 선수가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암시가 되겠죠 경영진과 선수들이 호날두가 말한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방황스럽다 이런 반응입니다 호날두가 이런 식으로 클럽, 감독, 동료들까지 무시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팀이 나아가는 방향과 완전히 겉돌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흔드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자 호날두가 플럼과의 경기에서 선발은 아니지만 스쿼드에는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호날두가 맨유 아프다고 했대요 뭐 진짜 아팠는지 그런 거는 알 수는 못하지만 맨유의 지금 그 누구도 호날두는 본인이 무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호날두가 팀을 떠나기를 요청했을 때 그리고 토트넘전에서 교체 출전 거부를 했을 때도 맨유의 그 누구도 호날두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이러한 내용을 남겼고 이제는 팬들하고도 갈등을 좀 빚게 된 상황이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 선수 안타깝죠 이 선수에 대한 저의 호보로 이거를 떠나서 대단한 선수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이 대단한 선수가 선수 생활 말년에 이게 나는 너무 추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왜 그럴까 싶어요 이제 월드컵 때는 내 소속팀의 선수의 국가를 응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당장 맨유의 경우는 역시 호날두가 있는 원래 호날두가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맨유 처음 왔을 때 경기가 올투테이프 등장이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여전히 맨유팬분들이 일기투합해서 야 그래도 호날두 우리 선수인데 응원해야지 하면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의 응원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과연 포르투갈을 응원하는 맨유팬분들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죠 포르투갈 응원하기엔 우리나라의 조상대니까 안 돼 안 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맨유팬분들도 포르투갈을 응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망설임이 생길 것 같은 맨유팬들에게 정말 실망을 안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맨유 정말 글로벌한 클럽이잖아요 인기 정말 많고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너무 대단하고 유명세를 이렇게 길게 쌓아서 모두가 박수치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거는 본인 잘못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요 이건 잘못이죠 지금 호날두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이 사람이 존중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존중 못 받을 가능성도 커요 제가 이렇게 호날두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후에 좀 어떻게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되는지 호날두가 다시 한번 인터뷰하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